고통의 오름, 공포의 비명이 불칸대지를 뒤흔든다 나이아드의 잔혹한 칼날은 세력을 멈추지 않는다 붉은 피가 대지를 적신다 그리폰 부대가 곧 도착한군 이런, 길이 막혔어 벌써 추격돼가 이걸 부술 방법은 없을까? 역시 자네의 능력은 대단하군 트라하들은 다들 그렇게 대단한가? 어서 일어나, 어서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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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... 추격이 점점 더 심해지는군 우리가... 살아남을 수 있겠나? 이런, 마을 사람들을 부탁하네 그리폰 부대는 아직인가? 놓아라! 다음은... 너다! 너다! 다음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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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아드군의 급습으로 불칸의 여러 도시들이 파괴되었다 살아남은 이들은 파괴된 고향을 뒤로 한 채 불칸성으로 무너들었다 다음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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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...